2,000원 3,000원 이 얘긴데요 이거 어쨌든 픽은 진짜 기가 막힌데요? 이게 잘못하면 유니콘이 응징 당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노골적으로 본인들이 그냥 좋아하는 챔프를 조건 안 보고 고른 만큼 그걸 보고 플레이퀘스터 카운터를 착착 잘 준비해왔거든요 맞습니다 굉장히 크게 응징당할 수도 있겠다 싶은 게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6월의 생각이 거의 뭘까? 어 이거? 라는 뉘앙스인데 그 부분을 어떻게 풀지 아무래도 이그나이의 블리츠크랭크 때문에 더더욱 더 그 생각이 좀 가중이 되는데요 한번 끌어보고 근데 카사린이 황천의검 찍으면 의외로 베인 갔어요 베인 갔어요 베인이 왜 이동하고 있어? 전미러 드립투 탈출 피요조차 산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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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2냅 찍어서 지금 딱봐도 3타 터질 것 같은 각이었는데 이게 무슨일인가 아 약간 뼈망이 있어 뭐 이런 느낌인거 같은데 오오오오íveis 딱 봐도 3탄 터질 것 같은 각이었는데 야 날렵하고 그리고 그래 데미지가 좀 충분한가요? 산타스가 떠있는데 이그나 그냥 주먹으로 때립니다 데미지가 뒤를 밀었고 와일드 터틀이 뒷쪽으로 이동하지만 가재쪽 릴리아 와요 릴리아가 먼저 오죠 마지막 때굴때굴 씨앗 맞았어요 그러면 수면 감미로운 자장들어가 자장들어가 4탄을 산타스가 와일드 터틀이 넘어갑니다 와 정말 좋은 스킨 샷을 보여줬는데 어? 6렙 아닌데요 아 이거 뭐 커튼콜 아나나식이 무빙무빙무빙 하지만 결국은 산토리네게 보실까요? 아 이거는 3파 아 이거 뭐 어떻게 하나요 이거? 그냥 뭐 누구한테 죽을래 전면 뺐네요 솔랭에서 저 픽 봤으면 무조건 다치에요 저거 음 걔도 여기서 솔로 마이파 히트나 어 아 이거 1대3인데 1대3이니까 잡아야죠 아니아니 미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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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버려 오 오 그리고 아나야라식 잡았어요 그러게요 눈은 오늘도 오늘 두 번째로 가즈하시jek zerования가지고 오오 렌즈로만 본거 아닌가요? 셰프 아 근데 약간 수면지를 써서 이제 없어요 그런데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으하핰 아 베인 메서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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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뒤에서 마이파이 등장 꽝꽝꽝 그리고 사방에서 덮쳐서 나머지 전투 어떤가요 가사진 남유 노멘지가 키는 거 봐야돼 진진진 벽불했어요 벽불 사라졌고 인원은 교환을 했는데 정작 노멘지가 잡힙니다 산토린에게 또 판이 깔렸어요 네 주춤주춤 할 수 밖에 없죠 아니 저거 뭐 이거 대군경 타난인데요 어어어 글쎄요 지금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멸없는 애도 자 술꾼 다 쐈는데 오오오 아저씨 근데 그레이브즈는 지금 어시 못 먹었 이렇게 혼자 또 남았어요 그래 가줘야되고 다시 한번 멈출 수 없는 팀 아아 와이드 터틀도 이미 충분히 딜을 제거할 수 있을만한 환경 오오 8천정도 오오 이그나가 가다가 묶였습니다 오오 오오 살상연희의 평탄 공연포 맞아줘야죠 그리고 카트콜이 그리고 솔로 도착 전투를 다시 한 번 자 발판 삼아서 퍼폭터가 죽어야죠 산타스를 끊어갑니다 나가서 싸우는게 맞는거 같아요 발원을 버스트하는건 아니고 나가서 싸워야죠 나가서 싸워야죠 노만제를 일단은 가벼로 자장과 건드려놨게요 지명이 달리긴 했는데요 플라이퀘스트 2쿵 좋아요 노만제는 뒤쪽 오 오오 OO 싼토리 아슬아슬 했습니다 살상 연희 로켓션 또 도망가는 아 expands 아 꼬리가 또 걸렸네요 보스가 그대로 또 이렇게 모르게 맞게는 채 보스타ителя 아 가지에 묶었네요 순톰을 끊어버렸습니다 이건 좀 치명적이네요 오 weed 예쓰! 좋네 전멸 없죠? 네 이러면 한 번 빠지면 되죠? 어? 예 네 바로 치고 있기 때문에 로멘즈 킬 먹자 킬 먹자 어 깊게 들어오면 깊게 들어오면 글쎄요 솔로가 안 죽어요! 아아악! 잡힌 잡았는데? 본인도 갔어요 파사딘 약해요 보스 지금 왔는데 보스 왔는데 불렀냐고 왔는데 아까 아껴둔 궁 아껴둔 궁을 도망간댔어야 되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주먹이 운다! 아! 울어도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울어야겠는데요? 푸진? 아니면 뭐 릴리하튼? 우 conten? 어? 네 슬쩍 욕하다가 욕에서, 빠질 만한 이동이 없어요 저렇게 3코어 넘는 진이 정말 꿀잼입니다 어? 솔로? 아 솔로웨어 intimate 잡았는데 이건 버스트죠? 이건 버스트죠 근데 글쎄요 아 이렇게 치고 나오면 말파이트 전면이 끼네요 들어왔다가 그냥 나가는 와이터 들어왔었고 순간 말파 제공 아 이게 트위치가 세긴 센데 별 의미가 없네요 그리고 나머지 다 정리 지니 프리딜이에요 지니 그냥 뭐 위협 하나도 없이 그냥 결국은 노만즈가 이렇게 탈출을 못합니다 에이스를 뜹니다 플라이 퀘스트의 마무리를 짓자라고 콜이 나왔습니다 3승 3패 북미 2시대의 위협 명예 자존심 자존심 왜냐면 3승 안에 TS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성적을 가져갑니다 플라이 퀘스트 퀘스트는 유럽에 그런 얘기를 했었고 지금 플라이 퀘스트는 TES의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넥서스가 확인됩니다 GG 쿼드라킬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임팩트 있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웠던 게 이미 너무나도 이렇게 큰 차이가 벌어져 있었습니다 그렇죠 페인이 멋진 쿼드라킬로 게임을 마무리 지었고요 Гол quel 나 안 열리는 예 예 예 한글자막 by 한효정